침대 파괴 티 와! 나름 춘다! 와! 나름 춘다! 우우! 아, 오케이. 시작할게요. 아, 춤추느냐고, 춤추느냐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춤추느냐고, 내가 춤추느냐고. 춤추느냐고, 아, 춤추느냐고. 오케이, 가자. 가자. 어디 갔어? 이런 거를 빨리 뽀개줘야 되더라고. 됐어, 가자! 오케이, 레츠 겨우. 렛츠 구우. 오! 어, 나도 누구 죽였다. 나도 단무지, 나도 단무지 님이었나? 네, 아무튼 죽였어요. 가자. 그렇지! 어디서 고스나이 팀한테 덤벼요? 오! 자, 이쪽으로 갑니다. 나 이거 빨리하는 사람 부러워. 나 이거 빨리 못하겠어. 겁나서. 오, 야. 떠서 죽어버렸네. 됐어. 이렇게 점프해서 가면 돼. 좋아요. 이렇게 보석을 먹어줘야 된다고. 고스나리가 보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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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오케이. 좋아요. 하나 더 먹어주고 빠져줍니다. 아, 실, 실, 힐틸.. 고아, 안녕하세요. 으옹! 아오! 잠깐, 살려줘! 으아! 아니이! 아니 보석을 먹고 있어 아니 업그레이드 내야될거 아니에요 와 너무하네 아니 업그레이드 내야될거 아니에요 와 고시나리 보디가드한테 안되지 오 멋져요 나도 좀 보석즙 먹어보자 이호균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호균님이라고 읽으면 되는거였구나 이런 죽었어 감히 고시나리한테 고시나리한테 젠장 시간이 있잖아 먹어주고 거래도 좀 해주고 여기서 먹을거 먹어줍니다 이런식으로 한번 먹어줘 아악 아 잠깐만 뭐야 나 가뭄 안받겼어 아 미안해요 아니 친추 받았는데 네 김경아님 친추가 안오거나 받은거에요 네 받았어요 친추가 안왔거나 받은거에요 지금 친추란에 아무도 없거든 가자 아니 근데 잠깐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지금 다이아몬드 가디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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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평화로 평화로 해결하자 평화로 평화로게 해결하자구요 제발 평화로게 평화로게 해결하자구 아 젠장 휴크샤크님 안됐는데 어? 어 지금 왔다 바이님이시군요 오케이 왔어요 지금 왔어요 철 먹고 네네네 잘 지켜야 해 오케이 오케이 자 친구추가 완료 자 이제 많이 먹어주고 고스나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친추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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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감옥부터 바꾸자 안되겠다 아아 잠깐 잠깐 잠깐만 와아 와아 너무하잖아 아니 고스나리한테 이러는게 어딨어요 어딨어 이러는게 어딨어 이러는게 어딨어 이러는게 어딨어 이러는게 어딨어 아 젠장 한댄데 한댄데 제발 빨리 부활해줘 빨리 부활해줘 빨리 부활해줘 어디갔어 죽었어 젠장 와아 이걸 타라? 어? 순서있나요? 아니 순서는 따로 없구요 네 저기 그 다음게임으로 뭐할건지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요 네 다음게임 네 다음게임이 진행할겁니다 이거 끝나고 어 샤크웨이브 레이싱이라는게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아아 아 땡 설마 깨진 않겠지 설마 깨진 않겠지 설마 깨진 않겠지 설마 깨진 않겠지 고스나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거 봐요 고스나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거 봐봐 1인칭이 더 좋은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난 여기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를 못하겠어 칼이 좀 더 잘 아 그래요? 다음판에 배드워즈 할때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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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죠 아 1인칭은 하시는구나 근데 침대가 아직 안 뽀개졌구나 우리꺼는 야 부지런히 모아서 침대 뽀개 아 쟤 침대 뽀개졌기야? 이런! 아 뽀개졌다고? 뽀개셨다고? 나도 감옥 좀 바꾸자 좋았어 부지런히 모았다 부지런히 모았다 부지런히 모았다 부지런히 모았다 이제 나 저거 먹으러 간다 나 이제 나 막을 수 있는 상 없으셈 이제부터 곧씨나리 막을 수 있는 상 없으셈 곧씨나리 완전 초보지만 막을 수 있는 상 아무도 없으셈 이제부터 곧씨나리의 곧씨나리 세상이셈 어이구 맛있어 보인다 어 맛있어 보이네요 자 나도 드디어 역사적인 한방을 노릴 수 있어 저 역사적인 한방 왜 안죽어 역사적인 한방 역사적인 역사적인 한방 아아 고씨나이 선수 드디어 냈어요 해냈어요 해내고 맙니다 고씨나이 선수 해내고 맙니다 죽어도 감겼어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야 고씨나이 선수 해내고 말았어요 네 아 나 죽었구나 하하하하하하 아 젠장 아 아 내 몫 내 몫임은 생각을 못했네 괜찮아 우리 팀이 잘하겠지 뭐 괜찮아 나도 침대 하나 보겠어 화이팅 전 리스타트 절대 안합니다 펜타포트가 뭔데요 아 이런 돌아가셨다 아니 나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 핑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팀인데요 그냥 아아 그럼 나 잘한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존재하는 팀에 존재하지 않는 팀에 가가지고 벤 그 침대 뽀개고 좋아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제가 초보입니다 예 초보예요 제가 이거 해봤자 한 네판 째 네판째가 다시판째가 해봤을거에요 아니 몰랐어 아 천안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오 거기에 사신다구요? 와 멋지다 1인분은 해주노 그러니까 키트가 없어요 이런 야 김유아님 고시나이도 언젠가 방송으로 성공해서 좋은 좋은 집에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종합게임스트리머 고시나리로서 여러분께 어 다양한 게임으로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가끔가다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봐주신다면은 고시나리가 대형 유튜버 되는거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아하 그렇구먼 아 진짜요? 자주 놀러와요 네 생방에 자주 놀러와요 다른게임도 많이 해요 브로라고 로브라고 뭐 저기 가끔가다 돈게임도 하고 저기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이것저것 하고 끝까지 펜더포트 오우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잘 사는 건 저하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이 잘 사는 건 잘 사는거구 또 제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죠 발롤한테는 원컴이라 안 되 하고 싶은 게임이긴 한데 원컴이 안 돌아가 방송하면서 하니까 버벅 버벅거려가지고 발로란트는 아예 안해요 녹화만 했는데도 버벅버벅 버벅거려요 아 이건 투컴이어되겠구나 네 원컴의 한계구나 나도 하고싶지 발로란트 그 얼마나 유명한 게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씨나리 많은 유튜브 많이 영상도 봐주시고 많이 해달라고요 그래야 골씨나리가 힘이 난다고 이 게임하고 다른 게임 할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침대가 안 뽀개진 분들이 지금 세 팀이 남아있고요 주황색, 갈색, 흰색 팀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공격이 되면은 금방금방 끝날 게임입니다 말투가 귀엽네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고바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일 창출까지 얼마나 남았죠 지금 시간만 남았거든요 시간이 아직 400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영상 부지런히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든 휘일 창출이 된다고 400시간 남았습니다 많이 봐주세용 오우 봐봐봐봐 이런 이런 일기토 좋아요 이런 일기토 좋아 좋아 누가 와우 루피님 뭐야 이거 완전 글씨글청이잖아 오우와와와와 와아 이제 침대 부시러 가야돼 아 침대를 지키는 쪽이었구나 근데 왜이렇게 인원이 없어 보이냐 타로스와 경찰 다음 게임으로에요 아 저기 이미 그 샤크웨이브 레이싱이라는 게임이 예약이 돼있습니다 그 게임하고나서 하도록 할게요 원래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고시나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만 있었으면은 고시나리가 시간이라는게 없어요 젠장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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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런어웨 어 잠깐 뭐 당했어요 뭐야 마법인데 뭐야 무슨 마법이였어 이게 무슨 마법이야 뭐야 뭔가 파괴됐어 아 딴팀이 시작 그쵸 아 저기 발사가 되는거였구나 아 아 시간은 금이야 맞아요 그래서 고시나리가 열심히 또 사회생활하면서 일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주말에는 일 끝나고 편집까지 해요 와 미쳤어요 고시나리 그니까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유튜버 많아요 네 그중에 한명일 뿐이에요 그중에 한명일 뿐이지만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 드디어 빵 와 드디어 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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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바로 배드워즈의 공중전이란건가 어떻게 저렇게 우와 이런 떨어졌어 우와 홍콩 좋겠다 가서 사진 많이 찍어줘요 저 디코도 하고 있고 저기 단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고시나리와 방송외에도 같이 게임 얘기하던가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으시면은 어 디코나 아니면은 저기 그 뭐죠 카톡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 다 있어요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셔도 돼요 저기 그 뭐죠 친목 허용 방송이기 때문에요 친목 금지 안했으니까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서로 인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 아 맞다 이거 저기 제가 치즈게는 다 올려놨거든요 네 아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잊어도 나도 곶감나님 못이죠 가버리게 만들잖아 자꾸 나를 네 카톡 저기 치즈 가입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안되면은 잠깐만요 어차피 내가 지금 구영웅이기 때문에 내가 해드려야겠다 기다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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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매니저분이 안 계셔가지고요 자 기다려볼께요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남겨드릴게요 북에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제 카톡이거든요 고스티나리아 개인적인 카톡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단톡도 있으니까 개인 카톡으로 저 독기나이한테 단톡 들어가고 싶어요 하고 말하시면은 제가 비번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아 아 디코 디코 어 디코 지금 바뀌었을텐데 들어올 수 있을텐데 어 근데 진짜 재밌다 재밌죠 고스티나리를 하면은 재미없는 게임도 재밌게 들립니다 보입니다 왜냐면은 고스티나리 방송에 고수분들이 많이 오셔 진짜 고수분들이 많이 오셔 지금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재밌음 그렇구만 뭐야 갈색팀이 유리하잖아 고스티나리 처음 오는데 재밌다 그렇죠 그렇죠 자꾸봐도 재밌고 처음봐도 재밌고 네 고스티나리 여러분께 다른건 몰라도 실력으로는 안되고 텐션으로 게임 게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으로 실력 방송이면은 다른 방송 가셔야 됩니다 혹시 시원하게 어 누군가를 발라주고 싶다 발라주고 싶 발라주는 방송을 보실거면은 고스티나리 방송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시원하게 발라 발라지는 방송을 보고싶으면은 고스티나리 방송이 잘 오신겁니다 네 특기가 퍼블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거 그럴 리가 이런 디콘은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매니저 분 오셔야 되는데 네 처음 보는데 엄청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 나는 다른 말보다 이 재밌다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칭찬처럼 들립니다 엄청난 칭찬이지 아니 유튜버나 유튜버한테 이 얘기를 듣는다 엄청난 칭찬이에요 진짜 전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재밌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얼른 일기토를 끝내주시죠 네 이제 방어전 말고 이제 초모전 들어가주시죠 허세왕 뭔소리 단무진님 조용히 조용히 오 뭐야 이건 또 이건 뭐야 단무진님 조용히에요 팩트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막 그런거 외치지 말라고요 처음 오신 신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곧씨나리 재밌다고 하다가 곧씨나리 바보라는 소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구요 지금 소모전화는 흰색 반응 모르죠 이게 그 예 아이 그래도 한번 해줘야지 아이 이런 자 일단은 흰색 팀 쪽으로 갈색 팀이 들어가는게 굉장히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요 공개체용이란 무슨 필요하시는거에요 나뉘 유튜브 아 진짜요? 2등 1등은 누군가요? 부럽게 1등 누구에요 누군가요? 어차피 대형 유튜버긴 하겠지만 아 오 저 구름 타는거 오 짱인데 에 에메랄드도 나오는구나 으응? 누구에요? 최덕이 누구에요? 아무튼 대형 유튜버 아 클러치친친님 고아 안녕하세요 클러치 클러치 클러치친님 안녕하세요 곧씨내 방송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배드워즈 거의 끝자락에 다 있어요 이제 불 뭐냐 저 뭐냐 저기 갈색팀하고 흰색팀만 남았는데 흰색팀은 제가 뭐냐 저기 부서진 상태여가지고 위험하거든요 일기토로 뜬다고 하면 흰색팀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해져야 되는데 이 이상 강해질 수가 없어 이미 충분히 다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갈색팀이 들어가가지고 뭐야 이건 또 이건 야 이런 사치 이런 사치 난 먹어본 적도 없는데 좀 치즈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싶다 오케이 좋았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게임 일단 레이싱게임 하고 나서 추천하는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싱게임 이름 다시 한번 남겨줘요 이게 텐션이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목소리가 나오다보니까 이게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막 그냥 막 되게 강제 다이어트 되는 아 이거 뭐야 오늘 칭찬 타임인가 오늘 왜 자꾸 그런 칭찬으로 어 30초 남았어요 그런 칭찬으로 고시나리 어깨를 이렇게 뭐냐 칭찬시키지 마란 말이에요 다시는 안 돼요 한 판당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게 아 이게 30초 남았으면은 그 침대가 아예 없어지는구나 어 그래요 아주 좋아요 블럭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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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블럭이 사라진다고요? 아아 아 중앙이 제일 느끼 아 중앙을 장악하면은 이기 아.. 이건 뭐나... 뭐야... 저 기차는 뭐야 이생날 스킬이 막나오는데..? 기차온다 기차온다 기차온다!! 아.. 이겼어요? 흰팀이 이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